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으라고요? 박정국 씨? 네가 아는 게 나을걸? 너 J.K 성 말하는 거지? J.K 성 말하는 거지? 너 모르는구나! 알아요! 너는 빠르게 손절해야 해! 정국이가 50분인데 잘못되면 정국이가 목각이 안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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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해작업실에서 한거야? 응? 뭐야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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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공룡이잖아 ㅋㅋㅋㅋ 공룡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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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커피야 뭐야? 공룡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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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오케이 잠깐 보고 싶다 잠깐 오케이 난 옷부터 벗어야 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네 일단 티셔츠 자 티셔츠 바지가 없어야 돼 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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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감담은 정국인데 그치 맞아 정국이 옷은 다고 뭐지 네